영상으로 들어갔어 오늘은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내려서 꽃잎의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담아 아름답게 피어난 매화꽃을 영상에 담아 대민국 국민과 78억 세계 모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세계 78억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해서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러시아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이러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자유민주평화 전세계가 자유민주평화의 시대가 하루속히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태국비 선양문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